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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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잇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잇지 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잇지 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잇지 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잇지 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잇지 윤화입니다 반가워요 네 저희가 잇지가 2021 월드 K-POP 콘서트 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기쁜데요 다들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시면 박수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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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오랜만에 우리 팬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맞아요 정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면하면서 공연하는 것 자체가 거의 1년만? 맞아요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2021 월드 K-POP 콘서트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곡 워너비인데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잇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너비 네 워너비 그래 음 평범하게 살던 말씀해 버려 둘래 어차피 내가 살아 내 인생 내 거니까 I'm so bad bad 차라리기적일래 집없는 아 착한 척 상처받는 것보다 될 뻔다 I'm just on my way Cuts up no no hey 말해버릴지도 몰라 너나 잘 알아 또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, me, me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난 그냥 날 때 혼자 가니까 I wanna be me, me, me I don'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, me, me I wanna be me, me, me I don'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, me, me I wanna be me, me, me I wanna be 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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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Everybody, everybody, everybody teaching me I wanna be 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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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이래라 저래라 모두 한마디씩 I wanna be 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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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I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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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내 앞가림은 내가 해 I wanna do my thing just to you, babe I'll be one man, no man 사람들은 넌 말하기를 좋아해 남의 인생에 뭔 관심이 많아 왜 그냥 가지마 신경 좀 꺼줄래요 It's not of your business I do my own business 누가 뭐라 해도 난 나야 난 그냥 내가 되고 싶어 I wanna be me, me, me 굳이 뭔가 될 필요는 없어 넌 그냥 날 때 완벽하니까 I wanna be me, me, me I don'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, be me I wanna be me, me, me I don't wanna be somebody Just wanna be me, be me I wanna be me, me, me I don't wanna be me, me